자 이번에는요 파티클 입자가 이렇게 파티클 입자가 막 번쩍번쩍이면서 나오면서 글자를 형성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자 설명을 잠깐 먼저 하자면 일단은 플라워 컴프가 필요합니다. 플라워는요 이렇게 꽃들로 구성되어 있는 컴포지션이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파티클 모양이에요. 입자의 모양. 얘는 200픽셀 미만이어야 돼요. 자 그게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컴프가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요 입자는 그대로 되어 있지만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는 입자가 나올 구석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3D가 켜져 있어야 돼요. 파티클 레이어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파티클을 주는데 어디에서 입자가 나오느냐 레이어에서 입자가 나올 겁니다. 그 레이어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글자입니다. 글자 3D가 체크된 입자의 크기는 아니 개수는 되게 많고요. 2미터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스플라이트. 스플라이트으로 그 스플라이트은 입자가 무엇이냐 바로 아까 꽃 만들었던 플라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위에다가 옵티컬 플레어로 이렇게 위에다가 빛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도 옵티컬 플레어 빛 하나.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바닥에도 빛 하나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바닥은 없는 게 낫겠군요. 자 여기 빛은 어떤 효과를 또 줬냐면 자연스럽게 플리컬 반짝반짝여라 라고 하는 기능을 좀 넣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적당한 규레이션 자 여기다가 두 개가 미리 선행이 돼야 되는데 글자를 먼저 하나 쓰겠습니다. 이런 이런 텍스트를 이렇게 쓰고요. 위치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브리컴포즈 글자 오케이 요거는 3D를 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꽃을 한번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꽃을 준비했던 꽃이 있어서 PNG 이 꽃들을 한번 얘를 가져올 건데요. 인포트를 해서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컴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싱글 컴프 시퀀스를 할 거고 스틸 듀레이션 얘를 2프레임짜리로 단일 사진을 2프레임짜리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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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준비되겠죠? 좋아요. 이렇게가 준비가 된 이미지고요. 24 픽셀짜리라 조금 작은가 한번 해보고 봅시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꽃입니다. 꽃 여기에 여기에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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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째까낳게 있어요. 자 준비가 됐고요. 이건 좀 눈을 끄겠습니다. 글자도 눈을 끄죠. 자 이제 솔리드레이어 여기에 파티클 파티클 있고 파티클이라고 솔리드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파티클 명령 줍니다. 파티큘러 자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파티클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2022 버전에서는 파티클 명령을 넣을 때 이렇게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명령을 줬고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여기 중간쯤 가면 입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미터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레이어에서 나오겠다. 그렇다면 그 레이어 이미터 여기입니다. 레이어 이미터 그 레이어는 무엇이냐 글자이다. 글자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글자에서 나오는데 너무 적어요. 개수를 올리겠습니다. 만 개 그러면 만 개 입자가 글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velocity 0 velocity 랜덤도 0 자 그러면 명확하게 동그란 입자가 글자에 나옵니다. 자 요정도 이렇게 글자에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2미터 사이즈가 Z값이 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박스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0이 되어야 하지만 정확하게 글자 형태를 좀 구성해요. 보이죠? 자 요작업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티클을 갑니다. 생명은 10초 그리고 스피어 9가 아니라 얘를 스플라인 스플라인은 펼쳐서 무엇이냐 그 스플라인 레이어는 꽃이다 라고 해주면 꽃입니다.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사이즈를 조금 올릴까요? 사이즈 10 음 요정도 됐네요. 자 그랬더니 조금 더 키울까요? 사이즈를 15 자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꽃이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글자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다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좀 화면이 너무 검정 배경에 글자만 짠 나오니까 Optical Flare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Y Optical Flare 자 Optical Flare 효과 줍니다. Optical Optical Flare 그리고 여기 빛이잖아요. 자 얘는 Add 합성 모드를 해야지만 뒤에가 보여지고요. 위치를 저는 한 이쯤에서 줄게요. 여기다 주면서 Optical Flare 옵션을 들어가서 프리셋에 갔을 때 뭐 요런 오케이 약간 따뜻한 웜 라이트 형태를 해봤어요. 약간 조금 더 멀리 마음에 드네요. 자 이 Optical Flare를 번쩍번쩍이게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플리커 플리커를 펼쳐서 번쩍이게 라는 기능을 좀 넣어보려고 해요. 스무스하게 하면서 스피드를 한 40을 주고 Amount 양을 한 100을 주면서 Random Seed 요건 이제 위치에요. 어디서 번쩍일지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요기 빛이 번쩍번쩍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마음에 드네요. Optical Layer Ctrl D 하나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Transform 플립 호르진타 수평 뒤집기 그럼 이쪽으로 빛 옮겨줄 수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번쩍번쩍이면서 Particle 입자는 꽃 입자가 나타나지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꽃 입자가 채도가 높아서 좀 촌스럽네요. Particle Layer에서 Ctrl Alt Y Adjustment를 하나 만들고 커브 줄까요? 커브 커브와 커브로 채도를 약간 밝기와 함께 조정 약간 밝아지면서 커브 커브값을 이렇게 만집니다. 아까보다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채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밝기를 좀 주면서 조정을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완성 으며 기대between 검은 bölged 밑 hed